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정통 추리 소설입니다. 왓슨역이라는 책 제목 들어보셨나요? 일본의 추리소설 작가 오야마 세이치로가 쓴 작품인데요. 왓슨, 셜록 홈즈의 친구 왓슨 아시죠? 이 책의 주인공 왓토 형사는 수사일과 소속에 있는데요. 이 양반이 소속된 일과 3개는 항상 최고의 실적을 올립니다. 이유가 뭐냐? 그가 이상한 초능력을 가졌는데 그게 왓슨역이라고 불리는 초능력입니다. 이 초능력은 뭐냐? 이 사람 본인한테는 별 능력이 없는데 이 사람 주변에만 가게 되면 멀쩡하던 사람들의 추리력이 증폭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변 사람을 셜록 홈즈로 바꾸어 버린다는 그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왓토가 쉬는 날 우연히 마주하게 된 범죄 현장에서도 갑자기 왓슨역이 발휘돼가지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막 척척척척 추리를 해서 범인을 잡게 되는 그런 재미난 설정의 단편 소설집이에요. 그래서 뭐니뭐니 해도 추리소설의 맥미는 밀실살인 아니겠습니까? 밀실살인.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작품들 중에서 암흑실의 살인이라고 불리는 단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편이지만 뭐 1시간은 걸리겠죠? 네, 함께 해주세요. 암흑실의 살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눈앞에 하얀 벽과 앤틱 그풍 바닥에 15평 남짓한 공간이 펼쳐졌다.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니 왼쪽에 있는 책상에 2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직원이 앉아 미소띈 얼굴로 어서오세요 하고 인사했다. 경시청 형사 왓토 소지가 티켓을 건네자 직원은 감사합니다. 그럼 편안히 관람하세요 하고 팸플릿을 건넸다. 왓토는 팸플릿을 들고 조심스레 발걸음을 뗐다. 벽을 따라서 놓인 여러 개의 전시대 위에는 다양한 조형물이 있다. 모두 다각형을 복잡하게 조합한 형태의 금속 조형물이다. 갤러리 안에는 왓토 말고도 3명이 더 있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양복을 입은 60대 전후의 퉁퉁한 남자 재킷을 걸친 30대 중반의 키가 큰 남자 안경을 낀 40대의 마른 여자 자 여기에 왓토와 아까 그 안내 여직원 이렇게 해서 모두 5명이 있는 겁니다. 60대의 남자와 40대의 여자는 흥미진진하게 조형물을 감상하고 있고 30대 중반의 남자는 무료한 듯 어슬렁거리고 있다. 4월에 평일 오전 10시 막 개장한 갤러리에 왓토를 포함해 4명이 있는 건 많은 걸까 적은 걸까 이케부쿠로에 위치한 고다마 제3빌딩 지하 2층에 있는 갤러리 쿨에다 이곳에서는 현재 조각가 오마에다케유키의 작품전이 열리고 있다. 35세의 오마에다케유키는 금속 조형물 작품으로 주목을 모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으며 상도 여럿 받았다. 쌍둥이형인 후미유키는 화가라 둘 다 예술가 형제로 유명하다는 홍보 문구가 팸플릿에 적혀있지만 현대미술의 조예가 없는 왓토에게는 와닿지 않았다. 작품전을 찾은 건 대학 시절 친구가 티켓을 줬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현대미술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알기 위해 쉬는 날 이곳을 찾았다. 왓토는 벽을 따라 시계방향으로 걸으며 전시를 관람했다. 조형물 전시대에는 모두 구입 가능 또는 판매 완료라는 종이가 붙어있었다. 전시와 함께 판매도 이루어지는 모양이다. 가격은 적혀있지 않지만 입구에 있는 직원에게 물어보면 알려주지 않을까? 왓토는 작품의 가격이 얼마나 될지 가늠도 되지 않았다. 그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갤러리 중앙 바닥에 설치된 작품으로 지름 50cm, 길이는 3m 정도 되는 원통을 십자모양으로 조합한 조형물이다. 겉에는 무수한 물결무늬 호음이 파여있다. 조형물 앞에 있는 설명판에 적힌 작품 이름은 사거리로 구리로 만들었다고 한다. 왓토는 그게 평범한 십자모양 파이프와 뭐가 다른지 도통 알 수 없었다. 덧붙이자면 작품 앞에는 구입 가능이라고 적혀있었다. 벽 앞에 전시된 여러 조형물을 둘러보며 거의 반 바퀴를 돌았을 때였다. 갑자기 둔탁한 충격이 갤러리를 덮쳤다. 몇 초 후 천장에 있는 형광등 불이 꺼지더니 갤러리 안이 칠흑같은 어둠에 휩싸였다. 응? 뭐야? 무슨 일이지? 여러 명의 목소리가 교차했다. 암흑 속에서 비상구라고 적힌 불빛이 보였다. 정전과 동시에 내장 배터리로 불이 켜졌을 테니 저곳을 지나면 비상계단이 나올 것이다. 이곳은 지하 2층. 왓토는 휴대폰의 플래시를 켜고 그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캄캄한 어둠 속을 걷는 게 영 불안해서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앞으로 나아갔다. 간신히 비상구 불빛 바로 앞에 이르렀을 때 불빛 속에서 누군가 문을 밀고 있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접수 창구에 있던 여직원이다. 그녀도 왓토가 다가오는 걸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다. 어깨에는 숄더백을 메고 있다. 비상구 문이 열리질 않아요. 이 문을 열면 비상계단이 나오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요? 네, 꼼짝도 안 해요. 잠긴 거 아닐까요? 아니요, 이 문에는 잠수세가 없어요. 이런 비상시에 안 열리면 큰일이니까요. 왓토는 제가 해보죠 하고 문 앞에 섰다. 손잡이를 돌려 밀어봤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경첩이 보이지 않으니 안으로 여는 문은 아니다. 허리를 숙여 온 힘을 다해 밀어도 열리지 않았다. 무슨 일입니까? 등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 왓토는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30대 중반쯤 되는 남자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도 휴대폰을 손전등 대용으로 쓰는지 왓토처럼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다. 아, 다케유키 선생님! 직원이 안도하며 말했다. 비상구 문이 열리지 않아서요. 왓토는 흠칫 놀랐다. 세상에, 이 사람이 저 많은 조형물을 만든 작가였을 줄이야. 오마의 다케유키는 제가 해보죠. 하고 문을 밀어봤지만 역시나 열리지 않았다. 문이 안 열린다고요? 정말요? 나이 든 남자 목소리와 중년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니 두 사람도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가까이 다가왔다. 이 갤러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인 것이다. 이번에는 나이 든 남자가 도전해봤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는 어때요? 중년 여자가 물었다. 비상구 오른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정전이니 엘리베이터도 움직이지 않을 텐데요. 직원이 대답한 뒤 휴대폰 불빛을 비추며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벽에 달린 패널에 불빛을 비춰 올라가는 버튼을 눌렀지만 버튼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물론 엘리베이터 문도 열리지 않았다. 역시 정전이라 작동을 멈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웬 정전이지? 아까 그 충격은 또 뭐고? 나이 든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지진 아닐까요? 와토가 입을 열었다. 지진 때문에 정전이 일어난 거죠. 문이 열리지 않는 것도 지진 때문에 문 일부가 일그러져서일 수도 있고요. 지진이었다면 흔들림이 좀 더 길게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아, 그러네요. 조금 전 충격은 지진 치고는 짧았죠. 그럼 뭐였을까요? 오마에다케유키가 직원을 향해 말했다. 어쨌든 빌딩 관리실에 연락해보죠. 관리실 전화번호 알죠? 아, 네. 직원이 휴대폰을 두드리더니 귀에 갖다댔다. 아, 여보세요? 네, 지하 2층 갤러리 구레다입니다. 정전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멈췄고 비상고 문도 열리지 않는데 대체 무슨 일이죠? 네? 싱크홀이요? 어둠 속에서 모든 사람이 휴대폰 화면 불빛에 비치는 직원의 얼굴로 시선을 향했다. 직원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그럼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끊었다. 무슨 일이에요? 중년 여자가 초조한 듯 물었다. 1등 바로 앞에 있는 도로에 싱크홀이 생겼다고 해요. 싱크홀?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원인은 아직 모르겠다고 하네요. 어쨌든 가로, 세로가 20미터 이상, 깊이가 15미터 이상 되는 엄청나게 큰 구멍이 생겼대요. 지금 그것 때문에 도로 밑에 깔린 전선, 가스관, 수도관 다 끊겼다고요. 그렇군. 그래서 정전이. 나이 든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비상구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하나? 네, 빌딩 지하 벽에 균열이 생겼고 파열된 수도관에서 나온 물이 그곳으로 흘러들었대요. 그 물이 비상계단을 타고 내려와서 비상구 앞에 차 있어서 지금 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아요. 와토는 섬뜩했다. 지금 이 문 너머에 물이 잔뜩 차 문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걸까? 그럼 문 틈으로 물이 들어오면 우리는 익사하잖아요. 중년 여자 아, 관리인은 비상문이 방수 방화가 돼서 김일성이 높아 틈새로 물이 들어올 일은 없다고 했어요. 전기가 복구되는 대로 엘리베이터 타고 구조하러 온다고요.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을 테니 확인해보죠. 오마일 다케유키가 말했다. 거기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둠 속에 직사각형 디스플레이 여러 개가 보였다. 모두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뉴스를 확인하는 듯하다. 와토도 인터넷에 접속해봤다. 뉴스 속보로 싱크홀 사고가 보도되고 있었다.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것 참 큰일이군. 나이 든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음,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서로 자기소개라도 하는 게 어떻겠소. 구조대가 오려면 시간이 걸릴 테니 어둠 속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려면 서로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럴까요?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니 잡담이라도 하죠. 오마일 다케유키의 목소리도 들렸다. 빛을 발하는 물체가 목소리가 들린 쪽 허공에 떠있었다. 휴대폰에 닿은 형광 스트랩처럼 보였다. 나 참, 지금 느긋하게 자기소개니 잡담을 할 때예요. 비상구 넘어있는 물이 쏟아져 들어오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중년 여자. 그러자 오마일 다케유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 작품전을 보러 오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화를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당신 정말 오마일 다케유키 씨 맞아요? 네, 어렵게 찾아주셨는데 죄송할 따로입니다. 조형무를 좋아하시나요? 네, 그 중에서도 추상 조형무를 좋아해요. 선생님 작품처럼. 중년 여자의 목소리가 조금 침착해졌다. 와토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패닉이라도 일으키면 상황이 심각해진다. 오마의 다케유키의 배려에도 감탄했다. 소개를 할 때 휴대폰으로 얼굴을 비추며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와토가 제안하자 다른 네 사람도 동의했다. 그럼 저부터. 전 와토 소지라고 합니다. 와토는 휴대폰으로 얼굴을 비추며 말했다. 얼마나 섬뜩해 보일지 내심 걱정이 됐다. 뒤이어 오마의 다케유키가 얼굴을 비추며 자신을 소개했다. 어, 제 차례인가요? 전 뭐라세요 시코라고 해요. 어둠 속에서 40대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 전 이 갤러리에서 근무하는 아이다 마호입니다. 휴대폰 불빛 속으로 예쁜 얼굴이 보였다. 도요가와 쉰스케라고 하네. 예순 전후의 남자 얼굴이 비쳤다. 그때 멀리서 쿵 하고 둔탁한 소리가 울리더니 갤러리 내부가 또다시 흔들렸다. 아이다 마호가 깨악하고 비명을 질렀다. 뒤이어 철컹하고 금속이 땅에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아이다 씨, 괜찮아요? 오마의 다케유키가 걱정하듯 말을 걸었다. 아, 네. 깜짝 놀라서 조형물 전시대에 부딪히는 바람에 조형물하고 같이 넘어졌어요. 죄송해요. 작품에 흠집이 났을 수도. 아니요, 괜찮아요. 불이 켜지면 다시 돌려놓기로 하죠. 그보다 다치지는 않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방금 그 충격은 또 뭐지? 뉴스에 나오려나? 도요카와 쉰스케가 휴대폰을 톡톡 두드렸다. 와토도 뉴스를 확인했다. 싱크홀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는 속보가 나온다. 우연히 이 근처에 카메라맨이 있었는지 옆 빌딩에서 찍은 영상도 함께 표시됐다. 4차선 도로에 절구 모양의 큰 구멍이 뚫렸고 구멍 바로 옆으로 갤러리가 있는 고다마 제3빌딩이 보인다. 영상 속에서 절구 끝부분 도로가 갑자기 무너지더니 구멍이 더 커졌다. 소리가 없어서 꼭 설탕과자가 무너지는 듯했다. 조금 전 충격은 도로가 무너질 때의 것일 터였다. 공사 중이던 지하철 터널에 토사가 유입돼 싱크홀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사고 현장 부분은 현재 출입 금지 상태라고요. 이거 구조대가 오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군요. 필요할 때만 휴대폰을 써서 배터리를 아끼는 게 낫겠습니다. 오마의 다케유키의 목소리가 들려서 와토도 그래야겠군요 하고 휴대폰의 화면을 껐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했다. 그런데 가족이나 지인한테는 연락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무라새 요시코의 목소리가 들렸다. 남편한테 이 갤러리에 간다고 하고 나왔어요. 지금 뉴스를 보면서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군. 나도 마누라한테 연락해야겠어. 도요카와 슌스케의 목소리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뭔가가 떨어지는 듯한 낌새가 느껴지더니 뒤이어 남자의 신음소리가 들렸고 뭔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쿵 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울려퍼졌다. 뭐예요 방금? 아이다마호의 겁먹은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누가 비명 질렀어요? 무라새 요시코 난 아니야. 도요카와 슌스케 저도 아닙니다. 와토가 말했다. 그럼 오마에 다케유키 씨라는 말이군요. 오마이 씨 괜찮으십니까? 와토는 조금 전 자기소개를 할 때 오마에 다케유키의 얼굴이 보인 쪽으로 말을 걸었다. 대답이 없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 그가 지금 어디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바닥에 떨어진 형광 스트랩이 보였다. 와토는 휴대폰 플래시를 그곳으로 향했다. 어렴풋한 불빛 속에 오마에 다케유키가 휴대폰을 오른손에 든 채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쓰러져 있었다. 무라새 요시코와 아이다마오가 비명을 질렀다. 와토는 오마에 다케유키 옆에 허리를 숙여 오른팔에 맥박을 짚었다. 뛰지 않는다. 휴대폰의 불빛을 얼굴에 가져갔다. 동공 반사가 없다. 뒤이어 손을 입에 갖다 댔다. 호흡이 없다. 사망한 게 확실했다. 그 옆에 조형물이 하나 떨어져 있었다. 긴 막대기 모양의 금속 조형물인데 곳곳에 금이가 있었다. 휴대폰 불빛을 오마에 다케유키의 머리로 향하자 뭔가에 맞아 파인 자국이 이마에 어렴풋이 보였다. 이 조형물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 조금 전 아이다마오가 깜짝 놀라 전시대에 몸을 부딪히면서 떨어진 조형물이 범인 쪽으로 굴러갔고 범인은 그것을 집어들어 흉기로 사용한 것이다. 와토는 몸을 일으켜 헛기침을 하고 말했다. 안타깝지만 사망했습니다. 머리를 가격당해 살해된 걸로 추정됩니다. 살해됐다고? 네? 그게 정말이에요? 세 사람의 목소리가 겹쳤다. 사실입니다. 범인은 조형물을 집어들어 오마에 씨를 가격한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지? 도요카와 쉰스케 시신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소개가 늦었지만 전 경시청 수사일과 형사입니다. 지금껏 살인사건을 여럿 접했죠. 그동안의 경험으로 판단하건대 이건 틀림없는 살인사건입니다. 형사라고? 경찰 수첩을 보여주겠나? 도요카와 쉰스케가 의심하듯 물었다. 오늘은 비번이라 안 가져왔습니다. 그럼 사칭일 수도 있겠군. 사칭이라면 오히려 이럴 때 보란 듯이 경찰 수첩을 꺼내들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신고부터 해야겠습니다. 와토는 경시청 통신지령센터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에게 살인사건 소식을 알리고 신원을 밝혔다. 수사일과의 와토 형사님이시군요. 현장 보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지금 함께 있는 분들이 제가 진짜 형사인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 대신 신원을 보증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분 바꿔드리겠습니다. 도요카와 쉰스케가 손을 쓱 뻗어 휴대폰을 가져갔다. 그는 수화기 속 담당자의 말에 맞짱구를 몇 번 치더니 잠시 후 고맙네 하고 와토에게 휴대폰을 돌려줬다. 정말 수사일과 형사로군. 당신 지시에 잘 따라달라고 했어.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저기요! 지금 이 안에 살인범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무라세 요시코의 히스테릭한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살인범하고 함께 있기 싫어요. 빨리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자 도요카와 쉰스케가 달래듯이 말했다. 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나갈 방법이 없지 않나. 그리고 이 안에 살인범이 있다 해도 경시청 수사일과 형사님이 계시니 안전할 거야. 정말로 안전한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와토씨가 형사인 걸 의심하는 건가? 경시청 통신지령센터 담당자도 확실하다고 해줬으니 괜찮네. 와토씨라는 분이 진짜 형사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꼭 범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경찰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뉴스도 종종 나오고요. 와토는 난감했다. 위기 상황을 무난히 넘어갈 수 있으리라 예상했는데 아무래도 어려울 듯하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와슨역이 발동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잠시 후 아이다마오가 대뜸 입을 열었다. 이런 상황에서 살인이라니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지. 도요카와 슌스케 이상하죠. 이렇게 갇힌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용의자 수가 한정돼요. 거기에다 도망칠 수도 없으니 금세 범인이 드러날 테고요. 그런데 범인은 왜 하필 이런 상황에서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음... 듣고 보니 그렇군. 그리고 이런 어둠 속에서는 범행 대상이 어디 있는지도 잘 안 보이잖아요. 뭐 다케우키 선생님은 휴대폰에 야광 스트랩을 달고 있어서 알 수 있었겠지만 머리가 어디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을 테니 치명상을 입히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막상 공격했다가 죽이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 아닌가요? 그 말이 맞아. 하지만 아무리 이상해도 실제로 범행이 일어났으니 이제 와서 이상하다고 해봐야 소용없는 것 아닌가. 보통 때라면 범인은 이런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범행에 나선 걸 보면 범인한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것만 알아내면 범인은 범행을 밝힐 수 있을 거예요. 아이다 마호의 말투가 묘하게 논리적으로 변했다. 와토는 내심 가슴을 쓸어내렸다. 드디어 왓슨역이 작용하기 시작한 듯하다. 왓슨역은 이 갤러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향을 끼쳐 물론 와토만 제외하고 추리력을 비약적으로 높여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 어떤 사정 말인가. 도요카와 슌스케의 목소리 톤도 바뀌었다. 젊은 여자라 만만히 봤다가 생각을 고친 것처럼 들렸다. 음 그걸 알아내려면 우선 사건을 다시 차근차근 되짚어봐야 해요. 첫째 범인이 이 갤러리에 있는 조형물을 흉기로 썼다는 사실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 즉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걸 뜻해요. 둘째 이런 어둠 속에서는 범행 대상이 어딨는지 잘 보이지 않아서 치명상을 입힐 확률도 떨어지죠. 그런데도 끝내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 범행 대상이 누가 되든 상관없었거나 또는 상대를 죽이지 않고 상처 정도만 입혀도 괜찮았다는 뜻이에요. 다큐유키 선생님은 우연히 머리를 가격당해 사망한 거고요. 상대가 누가 되든 상관없고 죽이지 않고 상처만 입혀도 괜찮다. 정확히 무슨 말이지? 범인은 우리 중에 부상자를 만들려고 했어요. 부상자. 혹시 트리아지라고 아세요? 알지. 대형사고나 재해로 다수의 부상자가 나왔을 때 중증도에 따라 환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걸 뜻하지 않나. T-R-I-A-G-E, 트리아지. 네, 부상자 트리아지가 있듯이 구조대상에도 트리아지가 있지 않을까요? 이번 싱크홀 사고로 전기, 수도, 가스 뭐 이런 인프라가 몽땅 파괴됐으니까 저희 말고도 구조대상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구조대 자원은 무한하지 않고 이렇게 구조대상이 많을 경우에 가장 긴급한 대상부터 구조해야 하잖아요. 그럼 가장 긴급한 구조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부상자예요. 즉, 부상자가 있는 집단은 우선적으로 구조되는 거죠. 와토는 그제야 아이다마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깨달았다. 정전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저희 중에는 부상자가 없었어요. 즉, 구조대상 우선도가 낮았다는 말이에요. 범인은 아마 그 우선도를 높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 부상자를 만들려고 다케우키 선생님을 폭행한 거죠. 다케우키 선생님을 대상으로 삼은 건 그저 선생님이 휴대폰에 야광 스트랩을 달고 있어서 어둠 속에서도 위치가 잘 보여서가 아니었을까요? 부상자만 만들면 되니까 죽일 생각까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필 급소를 가격하는 바람에 다케우키 선생님이 사망하고 만 거죠. 그렇게까지 해서 구조 우선도를 높이려 했다고? 왜지? 우리 중에 실제로 누군가 다친 것도 아니고 딱히 목숨이 위험한 상황도 아니지 않나. 범인은 이 칠흑 같은 어둠을 견디기 힘들었던 거 아닐까요? 한시라도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고 위에 다른 사람을 폭행해서라도 구조 우선도를 높이려 한 거죠. 범인은 아마 암소공포증이었을 거예요. 암소공포증? 어둠을 두려워하는 불안장애를 뜻해요. 범인은 암소공포증이 있어서 이 공간에 계속 있는 걸 견디지 못한 거죠. 암소공포증의 대표적인 신체 증상으로는 과호흡, 식은땀, 구역질, 오한, 가슴 두근거림 등이 있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런 증세가 나타난 사람이 범인이에요. 그런 증세가 나타난 사람이 있나? 실례지만 무라세 씨는 어떠세요? 무슨 소리야? 무라세 요시코가 발끈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금 놀라긴 했지만 그건 어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살인범이랑 함께 있는 상황이 무서워서야. 암소공포증이라면 청전이 되자마자 난리를 피웠어야지. 아, 그건 그래요. 아이다마호가 맞이 못한 듯이 대답했다. 그럼 내가 암소공포증이 아니고 지금 지극히 침착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범인을 추리해 볼게. 와토는 흠칫 놀랐다. 왓슨 역이 무라세 요시코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듯하다. 그녀는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이다시가 방금 말했듯이 갇혀있어 범인이 금세 특정될 뿐만 아니라 어두워서 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힐지도 불분명한데 왜 범행을 저질렀나가 이 사건의 핵심 같아요. 그리고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이번 사건만의 특징을 고려해야 해요. 특징? 와토가 되물었다. 바로 조형물이 흉기로 쓰였다는 점이에요. 네? 그게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죠? 현장에 있는 조형물이 흉기로 쓰인 건 범행이 충동적으로 이뤄졌음을 암시한다. 조금 전 아이다시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지만 조형물이 흉기로 쓰인 데는 또 다른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의미라고 하시면? 조형물 그 자체의 가치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범인은 문제의 조형물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여기 전시된 조형물은 모두 구입할 수 있죠. 하지만 오마의 다케유키 씨의 작품은 대부분 가격이 수십 수백만 엔이에요. 범인한테는 그만한 돈이 없어서 결국 작품을 살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조형물이 다른 사람한테 팔릴 수도 있고요. 범인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정전이 일어나 갤러리 안이 어둠에 휩싸였어요. 범인은 그 순간 떠올렸겠죠. 문제의 조형물로 누군가를 폭행해 상처 입힌다면 경찰이 해당 조형물을 흉기로 압수해 갈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구입할 수도 없어지죠. 그래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불구하고 가 아니라 오히려 캄캄한 어둠 속이니 비로소 범행을 저질렀다는 뜻이죠. 만약 이렇게 어둡지 않았다면 조형물에 손을 갖다든 순간 아이다 씨가 제지했을 테니까요. 과연 그렇군요. 그렇다면 범인은 대체 누굴까요? 아이다 마오 씨는 갤러리 직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마음에 드는 조형물을 다른 사람이 사지 못하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이 작품은 이미 판매됐다고 거짓말을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 아이다 씨는 범인이 아니에요. 아, 다행이네요. 아이다 마오가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도요카와 씨는 감나가 보이는 양복을 입었고 누가 봐도 부유한 느낌을 주는 분이에요. 원하는 조형물이 있다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겠죠? 그러니 도요카와 씨도 범인이 아니에요. 하, 과분한 칭찬이군. 도요카와 슌스케가 쓴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와토 형사님. 실례지만 형사님은 형편이 썩 좋아 보이질 않아요. 경찰이 흉기를 압수해 갈 거라고 생각한 걸 보면 범인은 경찰 수사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 조건도 수사일과 형사라면 딱 들어맞죠. 그러니 범인은 와토 형사님이에요. 저, 저, 저 말입니까? 와토는 어안이 벙벙했다. 그래요, 형사님이 범인이에요. 흉기는 현장 관할 경찰서에서 보관하죠? 과 형사라면 어떤 구실을 들어서건 관할서에 보관된 조형물을 보러 가실 수 있을 거고요. 와토는 헛기침을 했다. 아, 오마의 다케유키씨의 팬인 여러분 앞에서 대단히 송구한 말씀이지만 전 오마의 다케유키씨 작품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작품을 보고 첫눈에 반할 리가 없고요. 더욱이 다른 사람이 살까봐 그 작품을 흉기로 쓴다는 건 가당치도 않습니다. 오마의 다케유키씨의 작품 가치를 모른다고요? 무라세유시코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이 갤러리 가운데에 있는 저, 사거리 같은 그 조형물만 봐도 제가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십자모양 파이프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 사거리가 평범한 십자모양 파이프라고요? 무라세유시코는 진심으로 놀란 듯 되물었다. 아, 그렇다면 미안해요. 조금 전 제 추리는 철회할게요. 와토 형사님이 범인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아, 감사합니다. 세상에 오마의 다케유키씨 작품의 매력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충격이에요. 어? 형사님이 범인이기를 내심 바랐는데... 와토는 속으로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잖아 하고 중얼거렸다. 그때 도요카와 슌스케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다씨와 무라세씨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도 고심 끝에 추리 하나를 떠올렸네. 세 번째 추리자다. 아무래도 왓슨역이 강력하게 발휘되고 있는 듯하다. 범인은 왜 하필 이렇게 갇혀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는가? 범인이 금세 특정될 테고 그것도 모자라 이런 어둠 속에서는 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힐지도 불분명한데 이에 대한 해답은 하나밖에 없네. 범행은 우리가 이곳에 갇히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거야. 갇히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 와토는 앵무새처럼 도요카와의 말을 되뇌었다. 스스로 생각해도 그러는 자신의 행동이 왓슨처럼 느껴졌다. 그래, 갇히기 전이라는 건 곧 정전이 일어나기 전이라는 말도 되지. 그러니 목표물을 정확히 노려서 흉기를 휘두를 수 있었을 테고. 하지만 오마에 다케유키 씨가 살해된 시점은 정전 때문에 어두워진 이후 아닌가요? 그게 틀렸어. 우리가 본 사람은 가짜 오마에 씨였던 거야. 진짜 오마에 씨는 그보다 전에 이미 살해됐고. 도요카와 슌스케가 가당치도 않은 말을 꺼내서 와토는 아연실색했다. 가짜 오마에 씨였던 가짜 오마에 다케유키 씨에게는 쌍둥이 형인 후미유키 씨가 있지. 그가 바로 범인일세. 후미유키는 오전 10시에 이 갤러리가 열리기 전, 즉 아이다 씨가 접수되어 앉기 전에 이곳에 찾아와 동생 다케유키를 살해했어. 그리고 그의 시신을 갤러리 한가운데 있는 조형물 안에 숨겼지. 사거리 안 해요? 무라세 요시코. 그래, 그 안에. 그리고 우리 앞에서 동생 다케유키 씨인 척을 하면서 다케유키 씨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연출하고 이곳을 빠져나가려고 했어. 하지만 싱크홀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멈췄고, 비상고 문도 열리지 않아서 결국 오도가도 못하게 됐지. 갤러리 안이 깜깜해진 다음에 우리가 서로 자기소개를 했지 않나. 후미유키 씨는 그때 당연히 다케유키 씨의 이름을 댔네. 그리고 한 가지 계획을 떠올렸지. 사거리 안에서 동생 다케유키의 시신을 꺼낸 뒤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를 내는 거야. 그 후 자신이 직접 사거리 안에 들어가 숨는 거지. 우리는 다케유키 씨의 시신을 보고 지금 다케유키 씨가 살해됐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정전이 일어나기 전 이 갤러리에 있던 사람, 그러니까 나, 와토 형사, 그리고 무라세 씨, 아이다 씨 중에 범인이 있다고 믿게 됐지. 우리가 본 다케유키 씨가 실은 가짜고, 그가 범인일 줄은 상상도 못하고 말이야. 후미유키 씨는 조형물 안에 계속 숨어 있다가 전기가 복구되거나 구조대가 도착해 우리가 이곳을 무사히 빠져나가면 자신도 몰래 나와 사라질 계획인 거야. 그렇다면 도요카와 씨의 추리에서 범인은 바로 지금 저 사거리 안에 숨어 있다는 말이네요. 그렇지, 와토 형사. 나와 함께 확인해보지 않겠나? 둘이 함께 양옆에서 사거리 내부를 확인하는 거야. 아, 알겠습니다. 와토는 도요카와 쉰스케와 함께 뿌연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갤러리 가운데에 있는 조형물 쪽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허리를 숙여 양옆에서 조형물 안으로 휴대폰 불빛을 비췄다. 와토는 무심코 안을 보다 숨이 멎을 뻔했다. 조형물 안에 정말로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도요카와 쉰스케의 추리가 들어 맞은 모양이다. 웬 남자가 와토 쪽으로 머리를 향한 채 위를 바라보는 자세로 누워있었다. 이미 모든 걸 체념했는지 눈은 꼭 감은 채였다. 이봐, 그만 나오게! 도요카와 쉰스케가 조형물 안을 향해 말했다. 정말로 그 안에 사람이 있어요? 도요카와 쉰스케가 다시 한번 으름장을 놨지만 조형물 안에 있는 남자는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군. 끌어내야 하나? 아니요, 이대로 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와토가 도요카와 쉰스케를 말렸다. 혹시 밖에 나와서 행패라도 부리면 곤란하니까요. 어, 그건 그렇군. 그때였다. 아, 뭐야! 뭘 왜 이렇게 깜깜해! 조형물 안에 있던 남자가 불현듯 소리를 꽤 찌르는 바람에 와토는 하마터면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남자는 몸을 뒤집더니 고개를 들어 와토를 봤다. 누구십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어둡죠? 혹시 후미유키 씨신가요? 그렇습니다만 타케유키 씨를 죽이셨죠? 에? 뭐라고요?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그전에 당신 대체 누구예요? 불은 왜 꺼진 겁니까? 이봐! 이제 그만 시치미 떼게! 와토 옆으로 다가온 도요카와 슌스케가 후미유키를 향해 소리쳤다. 와토는 그 순간 묘한 사실을 눈치챘다. 조형물 안에 있던 남자는 죽은 타케유키와 전혀 닮지 않았다. 정말 후미유키 씨가 맞습니까? 예! 제가 후미유키예요. 어, 동생분하고 전혀 닮질 않으셨네요. 쌍둥이라고 들었는데. 그러자 조형물 안에 있는 남자가 지긋지긋한 듯이 말했다. 아, 저와 다케유키는 이란성 쌍둥이에요. 닮지 않은 게 당연하죠. 네? 그럼 다케유키 씨를 죽인 후에 다케유키 씨 행세를 할 수도 없었다는 말인데. 무슨 소리예요? 내 동생이 죽었다고요? 그 사람이 범인 아니에요? 후미유키와 무라세 유시코의 이어지는 목소리 네, 아무래도 아닌 듯합니다. 이분은 다케유키 씨와 외모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케유키 씨인 척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자 아이다마오가 겸연쩍은 것처럼 말했다. 어, 여러분은 다케유키 선생님과 후미유키 선생님이 이란성 쌍둥이인 걸 모르셨나 봐요. 도요카와 슌스키 씨가 설명하는 도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못 잡아서... 거기에 다케유키의 휴대폰에 달려있던 야광 스트랩의 존재 또한 도요카와의 추리를 부정한다는 걸 모두 깨달았다. 도요카와의 추리대로 다케유키인 척한 후미유키가 움직였다면 빛나는 야광 스트랩이 이리저리 흔들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후미유키는 조형물 안에서 기어나와 몸을 일으켰다. 다케유키가 죽었다니... 그리고 제가 다케유키를 죽였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와토는 어쩔 수 없이 싱크홀 사고 때문에 갤러리에 갇히게 된 경위와 어둠 속에서 다케유키가 살해됐다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아이다마호, 무라세 요시코, 도요카와 슌스키의 추리도 설명했다. 후미유키는 멍한 얼굴로 이야기를 들었다. 그건 그렇고 후미유키 씨는 왜 그런 곳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까? 잤습니다. 네? 잤다고요? 왜 그런 곳에서 잠을... 갤러리 개장 전에 동생 전시를 보러 왔는데 이 원통 조형물을 보니까 안에 들어가서 누워보고 싶더라고요. 그 상태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만... 와토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저 누워보고 싶다는 이유로 조형물 안에 들어간 것도 놀랍지만 그 안에서 잠들었다는 것도 기가 막혔다.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 무라세 요시코가 버럭 소리쳤다. 하지만 무라세 씨, 안타깝지만 내 추리는... 아니요! 범인이 다케유키 씨 행세를 했다는 도요카와 씨의 추리는 틀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이 범인인 건 틀림없어요. 조형물 안에서 잠들었다니 누가 봐도 수상하잖아요. 실제로는 눈을 뜨고 있다가 정전이 되자마자 조형물 밖으로 나와 다케유키 씨를 죽인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수상하다는 점은 와토도 동의했다. 후미유키 씨는 상식적인 사람 같았던 다케유키와 이미지도 많이 달랐다. 다케유키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후미유키가 물었다. 저기 바닥에 빛나는 스트랩이 보이시죠? 거기 쓰러져 계십니다. 와토가 대답하자 후미유키는 그쪽으로 향했다. 직접 휴대폰을 꺼낸 그가 플래시 불빛으로 다케유키의 몸을 비췄다. 후미유키는 그렇게 잠시 동생을 지그시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다. 범인이 누군지 알아냈습니다. 와토는 깜짝 놀라 무심코 휴대폰 불빛을 후미유키의 얼굴에 비췄다. 후미유키는 자신감에 찬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잠들어 있었던 데다 지금 막 잠에서 깬 멍한 머리로 추리를 해보겠다는 걸까? 왓슨역은 이토록 강력한 것일까? 자, 사전에 준비한 물건이 아니라 여기 있는 조형물을 흉기로 썼다는 건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났음을 암시합니다. 범인은 이곳에 와서 범행을 떠올렸겠죠. 여기서 그가 겪은 어떤 일이 범행의 발단이 된 겁니다. 이곳에 와서 일어난 일이라면 정전 때문에 갤러리 안 불이 꺼진 것 말인가요? 와토가 물었다. 아이다씨, 무라세씨, 도요카와씨의 추리는 모두 정전 때문에 갤러리가 어둠에 휩싸인 사실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이곳에 있는 저희한테 불이 꺼진 건 큰 사건이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기서 일어난 일은 정전 때문에 불이 꺼진 것 말고 더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멈추고 수도관에서 샌 물 때문에 비상구 문이 닫혀서 못 나가게 된 건 말인가요? 그것도 있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싱크홀 사고 소식을 접한 가족과 지인들이 걱정할 수 있으니까 휴대폰으로 연락을 시도했을 겁니다. 그 역시 여기 와서 일어난 일들 중 하나죠. 전 그게 범죄의 도화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타이밍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가족과 지인한테 연락하자는 얘기가 나온 직후에 범행이 이루어진 것 같더군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분명 그랬다. 가족과 지인한테 연락하려고 한 게 왜 범죄의 도화선이 됐다는 겁니까? 그때 다케우키가 누군가한테 전화를 걸었다면 상대방의 전화기가 울렸겠죠. 그런데 만약 그 상대의 전화기가 휴대폰이고 그 휴대폰이 바로 이 안에서 울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서? 왜 이 안에서 울리죠? 범인이 다케우키가 전화하려고 한 상대방의 휴대폰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다케우키가 상대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 휴대폰이 이 안에서 울린다면 다케우키는 자신이 전화하려 한 상대방의 휴대폰을 범인이 훔쳐서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범인은 그런 상황을 막으려고 다케우키를 흉기로 폭행해서 그의 휴대폰을 빼앗아 가려 했습니다. 살해가 아니라 전화를 걸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 어둠 속이라 다케우키에게 치명사건을 입히지 못해도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죠. 너무나 대담한 추리라 와토는 좀처럼 납득할 수가 없었다. 잠깐만요. 범인이 다케우키 씨가 전화를 걸려고 한 상대방의 휴대폰을 훔쳤다고요? 그럼 그 휴대폰 전원을 꺼버리는 게 훨씬 빠르고 안전하지 않습니까? 다케우키 씨를 제압할 필요도 없고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훔친 휴대폰의 전원을 끄는 게 더 손쉬운 방법이죠. 그런데 범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 그렇다면 가능성은 하나뿐이죠. 범인은 훔친 휴대폰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요? 조금 전 범인은 훔친 휴대폰이 이 안에서 울리는 상황을 두려워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즉, 갤러리 안에 휴대폰이 있는 걸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알고 있는데 잃어버렸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 갤러리 안에 있다면 빨리 찾으면 그만인데. 범인은 훔친 휴대폰이 이 갤러리 안에 있는 걸 아는데도 못 찾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정전 때문에 불이 꺼졌으니까요. 와토는 흠칫했다. 이제야 이해하신 것 같군요. 범인은 이 갤러리가 어두워진 이후에 훔친 휴대폰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마 어딘가에 떨어뜨렸겠죠. 그리고 어둠 속에서는 휴대폰이 어디 떨어졌는지 알 수 없었을 테고요. 그렇군요. 그럼 휴대폰을 떨어뜨린 인물, 즉 범인은 누구인가? 어둠 속에서 인간은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걸을 때도 조심조심 걷죠. 그러니 중간에 휴대폰을 떨어뜨렸다면 곧장 눈치채고 집어들었겠죠. 하지만 범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넘어지거나 해서 큰 소리가 났을 때 휴대폰을 떨어뜨린 게 아닐까요? 큰 소리 때문에 휴대폰을 떨어뜨린 걸 곧장 알아차리지 못한 겁니다. 넘어져서 큰 소리가 났다? 와토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떠올렸다. 두 번째 충격이 갤러리를 덮쳤을 때 깜짝 놀란 아이다 마오가 조형물 전시대에 몸을 부딪히며 조형물과 함께 넘어졌었다. 만약 그때 훔친 휴대폰을 떨어뜨렸다면 곧바로 알아차릴 수 없었을 것이다. 또 넘어질 때의 충격 때문에 휴대폰이 멀리 굴러가기라도 했다면 어둠 속에서 휴대폰을 찾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이다 마오 씨죠. 이 갤러리의 직원 말인가요? 후미유키는 휴대폰으로 주변을 한 바퀴 비추다가 아이다 마오의 얼굴에서 멈췄다. 당신이 범인이었군요. 뿌연 불빛 속에서도 아이다 마오의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입을 뻐끔거리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어렵다. 아이다 마오는 이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네, 맞아요 하고 털어놓았다. 아이다 씨가 다케유키 씨가 전화 걸려고 한 상대방의 휴대폰을 훔쳤습니까? 와토가 묻자 아이다 마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누구죠? 아이다 마오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후미유키가 옆에서 입을 열었다. 혹시 란 씨? 네? 란 씨가 누굽니까? 와토가 묻자. 후미유키는 다케유키의 여자친구입니다. 라고 말했다. 당신은 란 씨의 휴대폰을 훔쳐서 갖고 있었군요. 네, 궁금했어요. 다케유키 선생님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다케유키 선생님은 뭘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케유키 선생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지가... 아무래도 아이다 마오는 오마의 다케유키를 좋아했고, 란이라는 여자를 질투한 모양이다. 아이다 마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 다케유키 선생님이 걱정할 란 씨한테 전화를 할 거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다케유키 선생님이 정말 란 씨한테 전화를 건다면, 제가 갖고 있는 란 씨의 휴대폰이 울리겠죠. 그리고 그 휴대폰은 제 핸드백에 들어있으니, 누가 휴대폰을 갖고 있는지 대번에 밝혀질 테고요. 그걸 알게 되면 선생님은 절, 혁멸하실 거예요. 물론 휴대폰 전원을 꺼버리면 전화가 울리는 걸 막을 수 있겠지만, 넘어졌을 때 핸드백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어둠 속에서는 휴대폰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넘어질 때 바닥에 함께 떨어진 조형물을 집어들어서, 빛나는 야광 스트랩 쪽을 찾아서, 그냥 가볍게 한 대 다케유키 선생님을 쳤뜬 거예요. 전화만 걸지 못하게 하려고. 경멸당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다마오는 설마 다케유키가 죽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네, 오늘 왓슨역이라는 책 처음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재밌으셨나요? 반응을 봐서 나머지 일화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영상 공유 많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